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. 싱어송라이터 가수 초이 입니다. 싱어송라이터 이유림 입니다. 노래 불러주세요. 아무것도 없던 생각도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.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보이고요. 똑같죠. 치킨 먹을까 말까 오 마이 갓 맞아요. 치킨 먹을까 말까 끝났어요. 뭘 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아 진짜로. 멜로드 메이키 해주세요. 네가 오기만에 기다려. 랩 아니고. 랩 아니에요 랩 아니에요. 발라드로 발라드로. 배달을 시켰는데 네. 안 오는 거예요. 치킨이 안 오는 거야 지금. 그런밤 ASMR 낭독해. 그냥 그런밤.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가수다라는 거를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희 루나의 솔로곡 그런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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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